남자를 미치게 하는 여자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고 좋아하게 되면서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는 연애의 감정은 인생을 특별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 책은 남녀가 만나 서로를 마음에 싣고 달콤한 썸을 노리고 몸으로 소통하고 진사랑의 여정에 탑승하는 모든 과정을 인간의 심리에 비추어 적나라하게 그려낸 책인데요. 연애 심리 전문가이자 성교육 강사인 저자는 남녀가 궁금해하는 섹슈얼리티에 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는 한편 쉽지 않은 썸과 사랑의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호감, 스킨시, 잠자리까지 매 단계마다 현실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직설적이지만 부드럽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책은 총 다섯 파트로 구성되었는데요. 1장에서는 썸에서 연애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 썸의 심리학 2장 좋아하는 데 왜 앉아 동의와 거절 사이 욕구 심리학 3장 섹스할 때 여자가 바라는 다섯 가지 남자가 바라는 여덟 가지의 섹스 심리학 4장 남자를 미치게 하는 여자 여자가 집착하는 남자 애착의 심리학 5장 나쁜 연애는 피하고 좋은 연애를 택하는 법 좋은 연애 심리학까지 이 책은 사람과 이성의 심리를 통해 더 만족스럽고 행복한 섹스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심리학이 증명한 섹시한 남자의 성격 두 가지 남자들은 보통 여자의 성격이 섹시함의 기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 성격 진짜 좋네 나랑 잘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한다 해서 흑심이 통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여자는 조금 다르다. 외모만큼이나 성격에서 성적 끌림을 느끼고 어머 이런 남자랑 자면 어떨까 하는 마음까지 들 수 있다. 여자가 절로 응큼해지는 섹시한 남자의 성격이란 뭘까 남자들이여 진정하고 정덕해보자 남자의 유머가 여자를 뜨겁게 만든다 첫 번째 유머 감각이다. 진화 심리학자 데이비드 버스의 연구 결과는 남자가 여자를 유혹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술이 바로 유머임을 말해준다. 이 연구에 참가한 여성은 말한다. 침대에 함께 편하게 누워서 웃을 수 있다면 섹스가 더 즐겁고 행복해지죠. 유머러스한 사람과 있으면 생소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도 함께 웃어넘길 수 있다. 침대에서도 마찬가지다. 색다른 것을 시도해보고 싶을 때 상대방이 어색하게 나오면 어쩌나 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더 솔직하고 즐거운 섹스를 할 수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우리가 이성에게 끌리는 순간을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했다. 싱글 남녀들을 두 사람씩 짝지어 대화하도록 했는데 결과가 상당히 흥미롭다. 남자는 자기 이야기에 잘 웃는 여자에게 끌렸고 여자는 반대로 자기를 웃게 만들수록 그 남자에게 끌렸다. 유머러스한 남자는 센스 있다는 인상을 준다. 다른 사람을 웃긴다는 건 사실 대단한 능력이다. 일단 감정입이 가능해야 하고 상상력을 통해서 상대방의 반응을 예측해야 한다. 특히 기승전결이 있는 유머를 구사하면 굉장히 똑똑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남자 개그맨들이 유독 아름다운 아내를 맞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리라. 언젠가 TV에서 저 몇 살로 보여요? 라는 여배우의 질문에 남자 개그맨이 대뜸 세살이요? 라고 대답하는 장면을 보았다. 물론 여배우는 웃음이 팡 터졌다. 남자들이 써먹기 참 좋은 유머다. 장담하는데 100% 먹힌다. 기분이 좋아지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마련이다. 치명적인 주의사항이 있으니 바로 아재 개그다. 아이스크림이 왜 아이스크림인지 알아요. 아이가 소리 질러서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 이런 맥락 없는 아재 개그를 던져놓고 혼자 숨 넘어가게 웃는 남자들이 있다. 여자가 질색한다는 걸 부디 알아두길 바란다. 겉으로는 한쪽 입꼬리를 어색하게 올리며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우 이걸 그냥 할지도 모른다. 나는 동성 친구들에게 내가 남자면 진짜 매력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털어듣는다. 남자친구가 해줬으면 싶은 농담을 내가 잘 던지는 모양이다. 내가 애용하는 농담은 이런 것이다. 예를 들어 연주라는 친구가 뭔가를 잘했을 때 연주가 아주 오늘 연주했구만 하고 칭찬하는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긍정적인 상황에서 연주했다를 형용사처럼 쓴다. 연주 연주한 걸 연주하구만 이렇게 연주라는 친구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시시때때로 표현해주는 거 뿐이다. 실제로 내 눈에 그렇게 보이고 느껴지니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홍시를 홍시맛이라고 밖에 말할 도리가 없듯이 말이다. 다만 너무 진지하면 손가락이 없어질 수 있으니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유령이 필요하다. 그것이 고 연인 사이의 유머가 된다. 상대방의 사랑스러움을 관찰하고 살짝만 비틀기. 여자가 가장 기분 좋게 웃을 수 있는 남자의 유머 감각이다. 여자가 섹시하게 느끼는 남자의 성격 두 번째, 자신감이다. 여자가 자신감 있는 남자를 좋아하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망고불변의 진리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았을 때도 여자들은 자신감 있는 남자에게 끌린다. 자신감 있는 남자는 무리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고 위기 상황에서 여자를 강하게 지켜줄 것 같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자신감 있는 남자는 자원이 많은 남자라는 신호로 느껴진다. 이런 남자들은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당당하게 데이트 신청을 한다. 이들의 자신감은 보디 랭기지나 목소리 톤에서도 무단한다. 어깨를 넓게 펴며 몸놀림도 큰 편이다. 낯선 곳에서 뭔가를 요구해야 할 때도 매너를 지키되 당당하게 목소리를 낸다. 자신감은 또한 유머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남자의 자신감은 금수저나 학벌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부분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배경만 내세우는 사람은 오히려 비호감으로 느껴진다. 남자의 진짜 자신감은 첫째,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자신감과 둘째, 나는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이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타고난 매력이 있어서 자신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면 매력적으로 보이는 법이다. 남자가 매달리는 여자의 특징 이번에는 남자의 집착을 부르는 여자의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한다. 현실적이면서도 치명적인 이 매력을 가진 여자들은 겉보기엔 평범해 보여도 일단 사귀고 나면 남자들이 헤어나지 못하고 매달린다. 연상연화할 것 없이 남자를 매혹하는 여자들의 매력은 무엇일까? 사랑은 긍정의 에너지를 타고 흐른다. 첫 번째, 밝은 성격이다. 너무 단순한 이야기 같은가? 생각해보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여고 시절에는 낙연만 굴러도 까르르 웃음이 터진다. 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하다. 하지만 사회에 나와 직접 부딪히면서 우리는 세상이 차가운 곳임을 실감한다. 어느 순간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얼굴에 길게 그늘이 진다. 통계적으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두 배 이상 높다고 한다. 이는 호르몬의 차이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관계나 애착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성의 특성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살면서 겪는 부정적인 사건을 제때 해소하지 못하고 넘어갔을 때 마음에 옹이가 남기도 한다. 그렇게 나이 들수록 밝은 성격의 여성이 점차 귀해진다. 성격 미인 여성들은 본인의 가치를 꼭 기억하시길 바란다. 물론 남자들도 사회생활에 지이고 스트레스가 쌓인다. 그러다 보면 예전처럼 연인에게 일일이 맞춰줄 에너지가 없다. 그래서 예민하고 어두운 여성보다는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 같이 있으면 즐거운 여자가 귀한 보물처럼 느껴진다. 정신의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다음처럼 말했다. 기쁨과 웃음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킨다. 실제로 우리가 웃는 표정을 지으면 뇌에서 아, 내가 지금 행복하구나 라고 해석한다. 그러니 하루에 한 번이라도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해보자. 참 사랑스럽다. 고생했다. 널 믿는다. 거울 속의 나에게 이런 예쁜 말을 들려주며 웃어보자. 고애가 절로 나오는 그녀의 섹시함 두 번째는 섹시함이다. 이 또한 너무 뻔한 말처럼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섹시함은 단순히 몸매나 애교를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연인한테 느끼는 진정한 섹시함은 성적 교감이다. 많은 여자들이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남자들이 섹시하고 성적으로 개방적인 여자보다 순진하고 주신한 여자를 더 좋아할 것이라고 흔히 짐작한다. 하지만 남자는 의외로 그렇지 않다. 몇 번의 데이트를 거쳐 호감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여자가 가벼운 스킨십을 슬쩍 먼저 시도할 때 남자들 마음은 쿵쾅된다. 어떤 순간이든 입을 꼭 다문 채로 수줍게 웃거나 도무지 속을 알 수 없게끔 반응하는 여자는 처음이라면 몰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답답하게 느껴진다. 교감에서 오는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혹시 남자에게 먼저 키스해본 적 있는가 만약 없다면 꼭 한번 시도해보시길 바란다. 어떤 남자는 말하기를 헤어진 여친과의 추억 중 결코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 있다고 한다. 두 사람이 골목길을 걷던 중이었다. 티격태격 장난을 치던 도중 여친이 갑자기 두 손으로 남자의 옷깃을 부여잡고는 벽으로 몰아세우며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초여름 공기가 달사하던 그날 여친이 두 발을 깡총 들고 멱살 키스를 해주었을 때 나는 이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겠다고 직감했다 한다. 여자들이 나이 들수록 스킨십도 섹스도 즐기고 좋아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여자들은 성적인 의사 표현이 확실하다. 싫을 때는 분명히 의사를 밝히고 원할 때는 누구보다 뜨겁다. 이렇게 주도권을 지는 여자들은 쿨하다. 섹스는 남녀 간의 자연스러운 즐거움이고 동등하게 누리는 것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서 있다. 그래서 당당하고 성숙하게 느껴진다. 당연히 성감도 발달되어 있고 본인의 몸을 누구보다 잘 안다. 성적인 탐험에 적극적이어서 연인 사이에 둘만의 특별한 추억을 쌓는다. 남자의 사랑엔 성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적 교감이 잘 되는 소위 궁합이 잘 맞는 파트너를 만난다면 내 인생에 그녀 하나만은 허락해 주소서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온다. 이처럼 여성의 섹시함이라는 특징은 남자의 육체와 정신 모든 면에 깊은 만족감을 준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섹시함이라는 것은 모든 여자들 안에 내재된 본성이기도 하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조금만 끄집어내고 드러낸다면 좋겠다. 꼭 남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 여자들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 섹시함이라는 매력을 추구했으면 한다. 사랑한다면 다 줄 거야 라고 말하지 말라. 세 번째 특징은 이기심이라 표현해보려 한다. 이것은 사실 남녀 모두가 염두에 두어야 할 핵심적인 연애의 심이다. 이기심이란 그러니까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이다. 남자를 늘 긴장하게 만드는 여자가 있다. 바로 사랑이 식으면 언제든 떠날 거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여자다. 내가 뭔 짓을 하더라도 나는 내 편이다 라고 말하는 여자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영양밥으로 도시락을 해 나르고 철마다 속옷을 사주는 여자는 이미 그에게 있다. 엄마 같은 연인이 되지 말자. 가족이 아닐진데 헌신하는 여자는 매력 없다. 본질적으로 그 헌신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보자. 어쩌면 이는 자기 자신을 위한 헌신이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지극 정성인데 나를 떠나면 너는 정말 인간도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말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온다. 여자를 진짜로 사랑하는 남자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제발 너의 행복을 추구해줘. 어느 순간에든 두 사람이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사랑할 때 서로에게 빚이 남지 않는다. 헌신은 종종 희생이라는 편정을 낳는다. 희생은 한쪽만의 고통을 뜻한다. 더불어 행복해진다는 사랑의 본질과 완전히 배치된다. 누군가의 헌신 때문에 꼼짝없이 붙들리는 상황을 어떤 남자도 원할 리 없다. 남자가 진짜로 떠날 수 없는 여자는 의무감을 지워 발목 잡는 여자가 아니라 모든 순간을 자기가 좋아서 함께하는 여자다.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볼 줄 알며 함부로 내어주고 후회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이 인색함이 아니라 오히려 순수함이라 생각한다. 절대로 내 곁을 떠나면 안 돼가 아니라 지금 너를 너무 사랑해. 지금처럼 서로 행복하다면 언제까지나 내 곁에 있을게 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그럴 때 남자는 언제고 포르르 날아가 버릴지 모르는 새를 보듯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다. 마음속에 그녀의 존재가 점점 크게 자리 잡고 한시라도 떠나기 싫은 존재가 된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의 말투 첫인상은 꽤 괜찮았는데 막상 대화를 몇 마디 나눠보고는 영 아니다 싶은 경우가 덜어 있다. 남자들 중에는 예쁘면 뭐든지 용서된다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여자들은 아무리 외모가 내 취향이어도 대화가 턱턱 걸리면 실망감이 앞선다. 여자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멋진 남자의 대화법은 어떤 것일까. 고급 기술이니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 자신을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다. 여자는 조건을 따진다고 흔히들 생각한다.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나의 조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면 뭔가 위축이 된다. 급한 마음에 누군가와 자기를 비교해서 타인의 가치를 낮추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곤 한다. 제가 정일이 그 친구보다는 조금 더 범위다. 이런 식이다. 남을 낮추면 자기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실수하기 쉬운데 이러면 어딘가 구차해 보인다. 자기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는 한마디로 내면적 가치가 높은 남자가 훨씬 더 매력적이다.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할 정도는 버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대답하는 편이 무난하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더 혹할 수 있겠지만 그런 기대감을 굳이 충족시켜줄 필요는 없다. 혹여 조건만 보는 사람이라면 걸러야 하니 말이다. 설득하지 않고 설득하게 만든다. 여자가 나를 좋아하게끔 만들려고 굉장히 애쓰는 남자들이 있다. 보통 연애 초보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한다. 어떻게야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할까 싶어 끊임없이 자기를 홍보한다. 어느 정도라면 귀엽지만 정말 절실하게 노력하는 모습으로 비치면 매력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다. 겨울이라서 아쉽네요. 왜요? 저 여름이면 장난 없습니다. 헬스에서 몸이 완전 좋거든요. 열심히 가끔 근육을 꺼내 보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만 같다. 하지만 남자가 직접 말해서 아는 것보다 여자가 스스로 발견해서 알게 되는 쪽이 백배는 효과적이다. 참고로 민소매티를 입어야만 여자가 근육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다. 셔츠 속에 감춰진 탄탄한 가슴과 허리선을 여자는 알아서 다 이리하게 스캔한다. 다른 장점들도 마찬가지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상대는 지금 부지런히 파악하는 중일 것이다. 괜히 찬물을 끼얹지 말자. 무엇보다 그녀가 당신을 좋아하게끔 만들려고 설득하지 말라. 거꾸로 그녀가 당신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게끔 잠시 느슨하게 끈을 놓아보자. 당신 또한 여자에게 원하는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 상대방 여성에게 그런 점들이 있는지 나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지도 확인하자. 당신의 그런 자신감 있고 담담한 태도가 오히려 여성의 마음을 흔든다. 여유를 잃지 않는 남자가 여자를 잃지 않는다. 여자의 까칠한 말은 쿨하게 넘긴다. 여자는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는 순간 당혹감이 동시에 올라온다. 어 내가 지금 저 남자한테 끌리는 거야 싶어 자기도 모르게 방어적이 되고 그 낌새를 들킬 까봐 초조해진다. 이 시점에서 여자들은 자존심을 세우면서 뭔가 까칠하게 굴게 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농담을 던지기도 하고 살짝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남자 입장에서는 저 여자 뭐야 쉽고 당황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별 의미가 없는 말들이니 상처받을 필요 없다. 여기에 좌절하면 하수다. 내가 이 남자한테 이렇게 빨리 빠질 리가 없어 하는 세침한 방어 기재가 작동한 것 뿐이다. 만약 평소 잘 지내던 이성 동료나 친구가 느닷없이 까칠하게 군다면 오히려 나한테 관심 있어서 저런 하고 가볍게 흘려보내면 된다. 와 지금 뭐라고 했냐 선 넘네 하고 칼같이 반응했다가는 남모르게 피어오르던 로맨스가 차게 식어버릴 수 있다. 물론 입버릇이 워낙 안 좋은 여자 혹은 당신에게 진심으로 원한이 있는 여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신에게 호감 있는 여자라면 분명 이중 시그널을 보내고 있을 테니 잘 들여다보자. 끊긴 이야기는 굳이 이어가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 설명해본다. 당신은 썸녀와 음식점에서 대기하는 중이다. 지루함을 달래고자 당신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낸다. 제가 군대 갔을 땐데 그날이 일요일이었거든요. 6대 6 축구를 하려는데 갑자기 1박 2일 강호동이 왔다는 거예요. 이야기 보따리를 야심차게 풀었는데 종업원이 다가와 말을 끊는다. 사본손님 몇 분이세요? 테이블을 안내받고 음식을 주문하느라 대화는 자연스럽게 중단된다. 다시 두 사람만 남았을 때 아까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해야 하나 싶어진다. 아 그래서 아까 그 강호동이 왔다고 했잖아요. 하고 이어가기에는 좀 머쓱하다. 이럴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잊어버리는 편이 좋다. 상대편이 정말 궁금하다면 아 아까 그 얘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강호동이 진짜 왔어요? 하고 물어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얘기는 끝난 것으로 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게 더 자연스럽다. 원래 대화라는 것이 서로 관심을 보이고 티키타카를 하는 거 아니겠는가. 내가 공을 던졌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는다면 굳이 가서 다시 주어올 필요는 없다. 때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진다. 혹시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장기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는 점이 뭐예요? 이렇게 그녀가 스스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질문을 한번쯤 던져보라. 이런 질문은 받고 말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라고 초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녀를 특별하게 만드는 동시에 내가 사랑에 빠질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다. 침묵을 견딘다. 대화 중간에 잠깐 침묵이 흐를 때가 있다. 그럴 때면 괜히 조바심이 나서 어떻게든 침묵을 깨고 말을 이어가야 할 것 같다. 사실 10초밖에 안 될지라도 참 견디기 힘든 시간이다. 하지만 침묵도 대화다. 잠시 침묵을 견뎌 주었으면 좋겠다. 시선을 맞추고 부드러운 미소를 띄면서 여유있게 생각한다거나 상대방 얘기를 기다린다거나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공기를 잠깐 맛보는 것도 괜찮다. 아무 말로나 침묵을 채우려 하는 것보다 훨씬 매력적이다. 생각이 달라도 인정해준다. 남녀를 불문하고 상대방의 말에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상대방은 그저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을 풀어놓았을 뿐인데 뭐 말도 안 돼 라든가 그게 아니지 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실을 강하게 부연하는 경우는 대화의 재미를 떨어뜨린다. 이런 실수를 특히 남녀 사이에 조심했으면 한다. 상대 여성의 말이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본인의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사실 자체를 평가해준다면 좋겠다. 그 사람 생각을 인정하는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다. 칭찬이나 인정은 생각해보면 한층 더 높은 위치에 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가. 그래서 알게 모르게 나의 포지션과 매력도가 함께 높아진다. 마리아 수녀에게 배우는 남자 가슴에 불 지르는 기술 상담을 상담을 해오는 여자분들 중에 도대체 어떻게 매력을 발산해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또 쉬운 것이 바로 연애다.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 모습에 서로 빠져드는 이상적인 사랑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연애가 서툰 여성들에게 모범사례로 추천하고픈 영화가 한편 있다. 다들 들어보았을 고전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이다. 이 영화는 아이들의 순수한 동심 애국심 가족의 사랑 아름다운 음악 등 여러가지 요소를 포함하지만 무엇보다도 완벽한 노맨스가 그 안에 있다. 나는 연애론을 공부하고 나서 영화서 여주인공인 마리아가 타고난 연애 천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열 번도 넘게 이 영화를 보았지만 남자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녀의 능력에 매번 감탄하곤 한다. 썸남 가슴에 불을 지르는 결정적 한방 마리아를 통해서 배워보자. 남자의 굳은 마음을 두드린 호루라기 소리 트랩 대령의 집에 아이들을 돌볼 가정교사로 도착한 견습 수녀 마리아. 그녀는 첫 등장부터 대령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아이들 이름 대신 호루라기를 불어대는 대령 앞에서 아이들은 사랑스러운 이름을 불러야 한다고 말한다. 잠시 후 마리아에게 호루라기를 쥐어주고 뒤돌아서 가는 대령에게 마리아가 호루라기를 휘 분다. 그러건 당신은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몰라서 호루라기를 불었다라며 한방 먹인다. 마리아는 아이들에 대한 철학이 아주 확고하다. 자기 주간이 뚜렷한 모습은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의 중요한 특징이다. 적당히 남자의 비위를 맞추거나 갈등을 피하려고 동의하는 척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대령은 마리아에게 직장 상사나 다름없다. 하지만 그의 규칙이 자신의 주간과 반대될 때 의견을 당당히 얘기한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대령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도 남았으리라. 그 뒤에 이어지는 저녁 식사 장면을 보자. 짓궂은 아이들은 마리아의 의자에 몰래 솔방울을 놓는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앉았다가 솔방울에 찔려서 펄쩍 뛰어오르고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며 깔깔 웃는다. 새로운 가정교사가 올 때마다 늘 벌어지는 일이기에 대령은 짐지 모르는 척 왜 그러냐고 묻는다. 마리아는 어머 애들이 장난쳤나봐요 너네 진짜 하는 대신 뉴머티즘 때문이라고 답하면서 장난꾸러기 아이들을 감싼다. 훗날 두 사람이 고백할 때 대령은 이 순간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고 털어놓는다. 이 장면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남자는 여자의 반응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는 지켜보는 중이다. 수녀 견습생 마리아가 화들짝 놀라 뛰어오르는 모습은 대령에게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였을 것이다. 거침없는 몸짓이 순수하면서도 사랑스러워 보인다. 게다가 네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느껴지니 마리아의 반전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마리아의 말과 행동은 항상 선명하고 스스럼 없다. 자기만의 철학과 주관이 그녀의 행동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만들어준다. 대령의 둥공이 유동치는 순간 대령이 약혼녀와 여행을 떠난 사이 마리아는 아이들과 한바탕 즐거운 소동을 벌인다. 커튼을 잘라서 애들 옷을 만들어 입히고 도레미송을 부르면서 여기저기 신나게 돌아다닌다. 대령이 돌아오는 순간 마리아와 아이들은 배를 타고 있었다. 대령에게 인사를 하다가 모두들 우스꽝스럽게 강물에 풍덩 빠져버린다. 대령이 불같이 화를 내자 마리아는 아이들에게는 아빠의 사랑이 필요하다며 쓴소리를 한다. 평소 아이들에게 애정표현을 일절하지 않고 엄격하게만 대하던 대령의 교육방식을 지적한 것이다. 여기서 대령은 고집을 꺾지 않고 결국 해고 통보를 하고 만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마리아가 물에 흠뻑 젖어서 올라올 때 대령의 동공이 흔들리는 모습을 여자가 봐도 설레는데 말해 뭐할까 분명 마리아가 섹시해 보였을 것이다. 남자는 동적인 것을 좋아한다. 어릴 때부터 공을 차고 놀고 커서는 탕구라도 친다. 반면에 여자들은 보통 한자리에 모여 앉아 수다를 떨며 논다. 그래서 여자가 몸 쓰는 모습 씩씩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남자는 눈을 뗄 수가 없다. 그중에 으뜸은 단연 물놀이다. 실제로 대령은 말로는 해고한다고 해놓고 미련을 뚝뚝 흘린다. 이날 이후 마리아가 노래하라고 시키니 순순히 에델바이스도 부르고 그녀를 아련하게 보면서 시선을 맞춘다. 약혼녀의 부탁으로 열린 파티에서는 그야말로 사랑에 빠진 남자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마리아에게 춤을 청하고는 애틋한 표정으로 그저 원없이 그녀를 바라본다. 영화 구름 속의 산책에서도 또 한 명의 연애 천재 여주가 등장한다. 키아노 니부스가 사랑에 빠진 결정적 순간은 그녀가 치마를 허벅지까지 걷어올린 채 큰 나무통 속에서 포도알을 밟으며 춤추던 장면이다. 그러니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너무 몸 사를 필요가 없다. 계곡물에 뛰어들어서 화장이 번져도 괜찮고 신나게 놀다가 넘어져도 괜찮다. 원초적인 모습이 훨씬 매력적이다. 그것이 남자 맘에 불 지르는 필살기임에 드랩 대령을 포함한 모든 남자들은 동의할 것이다. 진흙탕 싸움 없이 사랑의 승자가 되려면 대령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약혼녀는 마리아에게 수녀운으로 돌아가 달라는 뜻을 비친다. 마리아는 진흙탕 싸움을 하지 않고 쿨하게 떠난다. 그리고 수녀운에 머물며 자기 감정을 모두 정리하고 도리어 확신을 가지고서 돌아온다. 이 결정은 본의 아니게 대령에게도 그녀와 떨어질 시간을 주게 된다. 대령 또한 마리아의 빈자리를 보며 자기 감정을 확신했을 것이다. 마리아가 용기를 내서 돌아오자 대령은 스스로 약혼녀를 정리한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이 모든 과정은 상당히 이성적이다. 그러니까 납득이 가고 합리적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 감정에 더없이 솔직한 행동을 보여준다. 마리아는 모든 상황에서 매번 품이 있는 선택을 했다. 그녀의 진지하면서도 성숙한 행동은 대령에게 신뢰를 주었을 것이다. 연애하면서 우리는 늘 헷갈리는 상황에 놓인다. 여기저기서 조언을 듣고는 말과 다른 행동을 한다든가 헤어지자고 해놓고 다음날 술에 취해 울면서 전화하기도 한다. 이렇게 행동하면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나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 진심이 담긴 성숙한 사랑에 여자나 남자나 마음이 움직인다. 연애 천재마리가 전수해준 남자가 사랑에 빠질 때 원칙을 잊지 말자.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남자를 미치게 하는 여자 여자가 집착하는 남자 썸 탈 때 바로 써먹는 심리학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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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랑 가족 융합 差 흰 !!! 이